자 우리기술 주조분들 반갑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오늘은 우리기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기술 종목이 지금 현재 2160원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나 빠지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을 높이는 상승추세에 있어요. 여기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러면 이 라인은 뭐다? 바로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종목의 재료를 알고 있죠. 바로 원전수의 대장주고 SMR 관련주에요. 그게 우리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저로의 기회가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제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이렇게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다. 이 저점 매수 기회를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원전수의 대장주잖아요. SMR 관련 종목인데 이 우리기술이 정말로 이 원전수의 주가 2030년 이상까지도 재료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속적인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근, 저점 부근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여기서 매수 도와드렸고 여기서 매도를 도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고점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추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돈과 수익을 벌려면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 이 모든 게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기회를 저감에서 잡아 드려도 이 종목이 재료가 워낙 크죠? 그리고 재료가 2030년까지 남아 있다. 지속적이다. 그럼 엄청나게 상승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매수가 끝이 아니에요. 매수로 이제 나물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엄청나게 되돌린 반등이 나올 겁니다. 3차 파동이. 이 3차 파동에서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올랐을 때 고점 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고점 매도도 마찬가지로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실시간으로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뭐를? 바로 고점 매도를. 그럼 고점 매도를 여러분들이 큰 수익 구간에서 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많이 되실 거고요. 이게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이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이 모든 대응을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뉴스가 SMR 관련된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8월달 내용인데요. 우리 기술 세계 최초 SMR 상용화 기여할 것 AI 전력난 극복 640조 시장. 시장이 엄청나요. 그래서 ISMR 기술 개발 참여, 사업 참여,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전력원, 국내 독점적 MMIS 기술 보유, 차세대 SMR용 MMIS 표준, 네, 우리 기술, 네, 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우리 기술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 자로 기술 개발 사업단과 모듈형 원자로 MMIS 안정개통 표준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SMR은 이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관하는 ISMR 기술 개발은 부는 2028년까지 경제성, 안정성, 유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ISMR을 개발한 후 표준 설계인가 취득을 골자로 한다. 우리 기술은 국제과제를 통해 SMR에 적용되는 원전 제어계측 시스템 MMIS 모듈을 신규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호재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고요. 640조면요. 정말 이거 터지게 되면 우리 기술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 원전 MMIS 기업으로 국내 주요 원전의 MMIS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 중이다. 원전 독점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원전 사업, SMR 얼라이언스 등 SMR 개발에도 지속 참여해 오고 있다. 우리 기술은 MMIS 국내 독점 공급사이기 때문에 국내 독점이에요. 공급사. 한국형 SMR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출 등의 기대가 기대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전력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AI용 데이터 센터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AI 선도 기업은 신규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해 원전 기업과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MR은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화된 전력원으로 꼽힌다. SMR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인 모두령 원전으로 현장 조립이 가능하다. 전력 수요지에 직접 설치할 수 있어 송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우리 기술 관계자 한번 말 들어보겠습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SMR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 독점적 MMIS 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차세대 SMR용 MMIS 표준을 개발해 세계 최초 SMR 상용화에 기여하겠다. 그는 이어 SMR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발표가 임박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SMR이 처음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원전 수주 증가로 올해부터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MR 수출 시 추가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5년 글로벌 SMR 시장 규모는 64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영국 왕립 원자력 연구원도 SMR 시장이 63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640조 원 엄청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요. 재료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가 빠지고 있는데 정말 걱정할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는 바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뭐를? 추가 매수를. 그리고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다. 이 기회의 타점을 저점 기회에 잡아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원전 대장 수혜 주잖아요. SMR 관련 주고 지금 성장이 64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엄청나게 있죠. 재료에 지속되는 기간 엄청나요. 그럼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매수가 끝이 아니죠. 어떻게?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때 3차 파동이 나올 겁니다. 이 3차 파동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고점 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고점 매도를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타이밍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다. 뭐를? 고점 매도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고점 매도를 하게 되면요. 엄청난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 확보되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 계좌 리밸런싱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로 볼륨이 커지고 이렇게 우상향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대응 여러분들 대응 저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무료로 도움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점 매도 도와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승 나오는 동안 기간 소요는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건데요.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으로 네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시고요. 네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한데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세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이렇게 큰 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요. 5개월 뒤에는 제가 반드시 9,600만원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실현시켜 드리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눈으로 확인되시고요. 그러면 5개월 뒤에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는데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정확하게 됐는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만 이렇게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세력 그리고 주도주 이렇게 해드리는데 세력 주도주를 어떻게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개인 분들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제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정말로 모두 다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요. 매수 매도 이것만 하실 수 있으시면 누구나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 보는 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이 어마어마해지는데요. 통계적으로도 개인 분들이 이제 90% 가까이가 손실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정말로 손실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 손실 계좌를 제가 수익 계좌로 바꿔 드릴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수익으로 제가 이끌어 드릴 거니까요. 참여하시면 되고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개월 뒤에 이제 9,6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월평균 10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개월 차에 큰 금액을 할 필요 없이 300만 원이면 충분하시고요. 300만 원으로 1개월 뒤에는 600만 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2개월 차에는 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만들어지고요. 3개월 차에는 1,200만 원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2,400만 원이 도달을 합니다. 4개월 차에는 2,400만 원으로 여러분들 4,8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대망의 5개월 차 4,800만 원으로요. 여러분들 드디어 9,600만 원 이렇게 달성이 됩니다. 제가 이거 반드시 달성시켜 드릴 거고 실현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통방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다 보니까요. 5개월 뒤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산이 억대 자산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1억 시드가 마련이 될 텐데 이때부터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경제적 자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제가 1단계 목표 달성시켜 드린 거고요. 이거 반드시 달성시켜 드릴 거고 제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 드린 만큼 이 발판을 밟고 더욱더 올라가실 수가 있다. 어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제가 이거 반드시 만들어 드릴 거고요. 네 1억 시드만 돼도요. 여러분들 5%만 수익이 나도 500만원 수익이에요. 근데 이 500만원이 절대 잔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인분들 월 평균 소득이 이제 300만원이라고 해요. 그럼 300만원이면요. 네 500만원 어떻죠? 바로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여러분 정말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건데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변화가 생길 거예요. 어떻게? 좀 풍요로워지면서 여유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가족분들과 외식하실 때 맛있는 거 드실 때 정말로 돈 걱정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행을 가족분들과 다녀오실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다녀오실 수가 있다.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녀올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억대 자산이든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손실을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자산을 제가 지켜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와 인연이 시작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 대부분 한두 달 뒤에는 정말로 문자로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람 느끼는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으로 제가 이끌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기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호화롭게 좀 못해 드릴 수는 있어도요. 1, 2개월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생활자금 그리고 여유자금 가장 중요한 노후자금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든 도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도움 받으시고 함께 인연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9월 대형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인데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디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주 매매 기법이 포착이 되었고요. 세 가지 매매 원칙 확인되어서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 5천만 원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이거 선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드릴 거예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그리고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헤리스 대장주 헤리스 트럼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50% 46% 50% 46% 50% 46%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다 헤리스가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 세력 매집 종목 헤리스 미국 대선 임맥주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임맥주 들어가는 이유는 헤리스 부통령 한국인 친인척 있다 한인과 한 가족이다 그러면 엄청난 임맥 재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임맥주를 저희가 포착을 했고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저점에 매수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저점에 매수해서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최소한 다섯 방 이상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매수하게 되면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르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종목 천만원 매수하시면요.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이거 선물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물 받아가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확실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대상홀딩스 우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의 연인이 이제 최대주주로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이정재의 이제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로 이렇게 강력하게 편입이 됐고 대선주가 국내 증시에서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점에 7,000원에 매직을 했었고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상한가로 6방 이렇게 움직였고요.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최고점은 6만 5천 3백원 이렇게 갔다 9배 올랐습니다. 대선주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미국 대선주죠.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헤리스가 지지율도 압도하고 있고 그래서 헤리스 임맥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최소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거다.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0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000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수익금 가져가시고요. 반드시 이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선물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종목도 보시면요. 이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전에는 와이더 플랜이셨는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가 이거는 아예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더 강력하게 편입이 됐고요. 한동훈과 이정재 마찬가지로 친분이 있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대선주로 편입이 됐고요. 대선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2750원에 매집을 했었고요.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이 종목은 8방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최고점 29,850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10배 이상 올랐죠. 10배 이상 이렇게 갔고요. 그만큼 대선주가 국내 증시의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미국 대선주죠.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이고요. 헤리스 임맥주 지지율 압도하고 있고요.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인데 저희는 5배 500%만 먹고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선물 무료로 드리는 만큼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